장독대 열어봐 장독대 뭐있어? 여기 이 꽃이 아주 그냥 거름이 많아서 되게 이쁘네 장독대 다 열어봤어? 형이 그렇게 잘라서 분재를 만들었대 조그만 나무로 이건 항상 조그만 나무로 커 그렇게 만든거야 저렇게 하니까 또 되네 어떻게 보니까 요 앞에 나무 이 봐봐 이 나무 이쁘지 이 나무 우리 할머니 집에 있었는데 이렇게 이쁘게 크잖아 이게 봄꽃인데 일로와봐 여기 요거 봐 요거 이쁘게 이렇게 컸잖아 이거를 잘라줘서 그랬나 어떻게 전에 할머니가 소나무를 그 육하이파 산에 있는 소나무를 했는데 이거 읽어봐 일로와서 이거 읽어봐 이 글씨 아이가 이제 읽을 줄 그냥 읽어버리네 그냥 읽어버리네 어디 하람이도 하람이도 이거 읽어봐 일로와봐 이거 읽어봐 뭐라고? 요거 요거 글씨 읽어봐 홈 스위트홈 홈 스위트홈 홈 스위트홈 H-O-M-E-S-W-E-E-T잖아 홈 스위트홈 홈 스위트홈 홈 스위트홈 홈 스위트홈이 뭔 말이야? 홈 스위팅 홈이 뭐야 홈 홈이 집이야 홈 스위트 홈 스위트 홈 스위트 홈 스위트 너 달콤한거 좋아하지? 스위트가 있어 홈 스위트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봐 이거 봐봐 나팔꽃 아침에 오고 뭐니한 꽃이야 저게 해 머니 이거 봐봐 그러네 그러네 어디있게? 여기 없네 저기 있네 누구왔어? 어? 애숙마 벌써 왔네? 조심해 애들 벌써 왔네 조심해 엄마 엄마야 엄마야 내가 위험한다고 생각해 엄마 위험할까봐 웰컴하는거야 지금 엄마 그냥 왔네 수고했네 점심 어디서 먹었어? 아니요 아직 없었어